네 32년만에 LA 닷저스가 우승했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바라요. 디지털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LA 닷저스 우승 소식. 선생님 요새 뭐 말씀 안 하셨지만 야구 계속 보고 계시는군요. 야구 끊게 타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 LA 닷저스의 유현진 선수도 있었고. 우리 박찬호 선수도 있었잖아요. 저 그 전부터 좋아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80년대에서부터 좋아했어요. AFKN이 옛날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80년대 말쯤에 우리 올림픽 하기 전에 칼라 테레비로 바뀌고. 칼라를 보는데 야구를 그때 별로 몰랐는데 그냥 너무 드라마틱하게 우승을 해갖고 88년도에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감독이 타미라 쏘다 감독이었고요. 그렇군요. 그때 우승도 기억하시는데 이번에 새로 우승을 한 것까지 목격을 하셨군요. 죽는 날까지 못 볼 줄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요새 뭐 재밌는 그런 해외 스포츠 소식이 다닷스가 우승한 것도 굉장히 큰 이벤트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해외 축구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게 손흥민 선수의 퍼포먼스가 거의 이제 뭐 탈아시아급을 넘어갔고 월드 클래스 중에서도 완전 탑 티어로 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 때문에 안 보시던 분들도 요새 해축을 좀 보더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죠? 지금 저는 한국인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선두를 단독 선두를 하고 있는 걸 상상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너무 경이로운 수준의 그런 퍼포먼스죠. 아니 그걸 어떻게 이렇게 빠를까? 말도 안 되죠. 요새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도 원래 빅식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팀들의 경기는 한국인 선수의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원래 새벽에도 막 지키면서 봤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거 말고 다른 재미까지 있으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해외 스포츠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 없으셨던 분들은 직관 가고 이러기는 힘드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눈을 또 돌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서 다저스의 우승 소식과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지금 된 건 아니지만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뭔 프로그램이야? 아키브라이어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비교하는 오랜만에 싸움 붙이는 걸 해볼 거예요. 이 기어 대 기어가 사실은 정말 재밌긴 재밌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 싸움을 붙일 만한 애들을 찾는 게 이거를 쉽지가 않아요. 그게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기도 되게 쉽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어느 게 더 낫다 어느 게 더 좋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하나의 교보재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60대 50 비교는 한 10번쯤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더 이상이면 무슨 여기서 오해나 뭐 그런 거 생길 그런 거리도 없는 그런 비교이기는 해요. 정말 해묵은 논쟁이죠. 5060 신라면이 마신냐? 진라면이 마신냐?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항상 5060에서 비교를 할 때 나오는 게 메이플 지판과 로즈드 지판의 차이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10년에 걸쳐서 정말 많이 얘기를 드렸죠. 그 도시 전설처럼 남아있는 로즈드가 달콤하다라는 그 워딩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비교인데 오늘 저희가 또 오랜만에 하는 거는 이제 아오지 시리즈로 이제 바뀐 다음에 비교를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랜만에 뉴 컬러가 출시됐기 때문에 그걸 기념할 겸 해서 두 개를 같이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컬러가 새롭게 나왔을 때 오랜만에 리바이벌 하는 식으로 했던 기어 다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팬더 이거 50을 또 새 거 색깔 나왔다고 또 하나하나 다 하는 것은 좀 오버한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김에 그냥 5060 묶어가지고 비교 컨텐츠는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아메리칸 오리지널 50 스트라토캐스터 잉카실버 색깔이 새로 나왔고요. 그리고 60은 쉘핑크 색상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 기존에는 259만원 269만원 하던 애들이었는데 2018년도 3월에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282만 9천원으로 가격은 약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50은 아즈텍 골드 화이트블론드 였고요. 60은 캔디 애플 레드, 쓰리톤 썬버스트, 올림픽 화이트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쉘핑크가 추가가 된 겁니다. 자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텔레캐스터 5060을 비교를 해볼 건데 50은 변화가 없었어요. 스펙 변화가 없고 60만 뉴 컬러가 또 나와가지고 그거 두 개를 그냥 60이 나온 김에 50 그냥 소환해서 오랜만에 리바이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는 저희가 많이 정리해드려서 다 어느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됐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있잖아요. 스탠다드가 이제 바뀐 게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그래갖고 저희가 별명 붙이기를 아프로 네 아프로라고 붙여서 부르고 있었고요. 예전에 아메리칸 디럭스였던 것이 엘리트로 바뀌어서 아메리칸 엘리트로 딱히 아엘리 이래도 딱히 입에 안 붙었고 걔는 그냥 엘리트라고 하고 있어요. 별명 붙이기가 별로 안 좋은 조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오리지널이라는 시리즈가 없었고 없었고 옛날에는 5762 이런 식으로 번호와의 그 연도 수가 붙어있었죠. 그러니까 빈티지 리이슈죠. 네 맞아요. 빈티지 리이슈였는데 리이슈를 디케이드로 묶었어요. 그걸 묶어놨는데 리이슈가 5762가 단종되고 이러면서 아니 이게 단종이 되면 어떡해 이랬는데 얘네들 다 커스텀샵으로 가고 연도 붙은 애들은 얘네들을 디케이드로 묶어서 50년대 이만큼 60년대 이만큼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연도를 딱 찍어서 만들면은 그 특수 스펙들이 있잖아요. 좀 특이한 것들. 근데 이걸 데케이드로 묶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스펙들만 묶으면서 약간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좋은 것만 묶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장점으로 보자면은 그때 뭐 시도하면서 나왔던 시행착오 같은 이상한 스펙들은 빠져있고 그리고 정리 정도는 잘 되어 있으나 단점으로 얘기하자면은 어떤 특정 연도를 좋아했던 분들한테는 오리지널리티가 다소 적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아메리카 오리지널로 통합이 됐었는데 이걸 저희가 줄임말로 아우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별명이에요. 별명. 이게 뭐 기탐이 워낙에 우리끼리 만든 용어도 많고 별명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가끔씩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새롭게 유입되시는 분들이 아 그 말이었구나. 옛날에 뭐 우리 마마로 마매로 할 때도 저게 뭔 소리야. 이런 분들이 많았어서 자 그래서 오랜만에 아우지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요. 스펙 비교를 또 간만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격 차이가 이게 60이 10만원에서 비싸게 나왔는데 지금은 뭐 사이트 상의 가격 차이가 없게 올라가 있네요. 메이드 인 USA 전장은 98.5cm로 동일하고요. 무게는 50이 3.5, 60이 3.54 이것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뭐 핏카드가 60으로 가면서 조금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1mm, 이게 2mm인데 사실 정확하게 1, 2가 아니고 저희가 이 핏카드는 점으로 하기가 애매해서 오는데 얘는 한 1.5 되고 얘는 뭐 한 2mm 가까이 됩니다. 두 개 막 두 배 차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44 플러스 1, 44 플러스 2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프레티 뚜레는 80, 78 둘 다 두툼하지만 60이 조금 더 가늡니다. 바지는 엘도에 니트로셀룰러스, 글로스 니트로셀룰러스 락커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이게 소프트 브이넥이고, 이게 Thick C넥인데 실제로 Thick이 더 Thick한 게 아니고 얘가 소프트가 더 Thick하다는 거. 그리고 퓨어빈티지 헤드머신에 둘 다 본넛이고요. 넌트너빈 41.91mm 동일합니다. 지판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메이플과 로즈드, 가장 오래된 논쟁이죠. 네, 지판공에 만지면 241mm 동일하고요. 스킬 길이 역시 648mm 같습니다. 21 빈티지 톨프레 그리고 픽업은 59 퓨어빈티지 싱글코일 픽업 세트 그리고 얘는 65 퓨어빈티지 싱글코일 픽업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 로고도 65로고네요. 그렇군요. 네, 스파게티 로고가 아니고 65로고네. 네, 이거는 원 볼륨, 투톤, 파이브의 픽업 세트입니다. 네, 6세들, 퓨어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렌물로 브릿지 이렇게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예전에 이제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이게 아우지가 처음 나왔을 때 둘 다 약간 오리지널리티가 내려간 거에 대한 아쉬움을 좀 담아서 점수가 저는 조금 낮았네요. 선생님은 9.0, 저는 8.0 이렇게 드렸었고요. 선생님은 팬더의 새로운 10년 축하드립니다. 저는 50년대로 떠나는 친절한 패키지 여행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리고 60 같은 경우에는 점수 똑같네요. 9.0, 8.0이고 선생님은 와일드 암을 너무 많이 제거했습니다. 저는 와이파이 터지고 블루투스 연결되는 60년대. 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죠, 약간. 자, 그러면 오늘 뭐 그 기조는 동일하겠지만 그냥 뉴 컬러 나온 김에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리어 픽업 소프트 앞으로 쭉 갈게요. 네, 그러면 리어 픽업 소프트 앞으로 쭉 갈게요. 아, 반가운 소리. 간단하고 간단한 팬더의 소리. 마샬이고요. 소프트 파트 bum 아유! 아구! 중간 픽업 출력을 살짝 높인게 아오지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되게 비닐을 구겨진 소리 오랜만에 드는 옛날 패드로드 예이 이 상황에서 60으로 바꿔 볼까요? 이럴 때 보통 험버커랑 싱글코일이랑 비교할 때도 궁시롱궁시롱하는데 싱글끼리 비교할 때도 궁시롱궁시롱해야 되겠죠? 그쵸 늘 얘기하지만 로즈우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치고 나오는 맛이 있어요. 볼륨도 똑같고 지금 뭐 다 똑같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왜 에릭 크래프톤이 메이플우드를 치고 왜 스티비 레이본이 로즈우드를 치는지 아시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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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오리지널이 옛날 소리가 나긴 나요 우리가 요새 하도 그 뭔가 팬더에서도 개량된 사운드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네요 옛날에 576가 너무 당연히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럼 팬더에 듀얼리스트를 꽂아가지고 60부터 들어볼게요 이야 좋다 이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 좋아요 4 마샬 한번 들어볼까요 풍성한 사운드 마샬 개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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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들은 김에 바로 마샬 부터 마샬 부터 가겠습니다 근 prett 자 마 자 하고 있습니다 으 ל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베이프 이게 나 전 메이플이 좋아요 예 그죠 뭐 이 터락 터락 거린 싸우는 참 매력적이에요 팬들의 주얼리스트 구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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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0 4 잘 들어 봤습니다 확인이 확인되는 애가 이 주기를 또 뭐 저희도 자주 했던 비교지만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지지 정말 다른 아기 아기 전 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공에 그 좀 꺼꿀꺼꿀하고 약간 빈 것 같은 그런 우리가 공갈방 같은 사운드라고 하는 그런 개인톤이 오공에 상당히 큰 매력이 되겠구요 육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공격적이 네 힘있게 밀고 나오는 그 사운드의 어떤 그 공격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육공에 좀 그 오리지널리티를 정체성을 만들어 준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5 0 6 0 이렇게 잘 비교를 해봤구요 반주에다가 간단하게 예 이거 한바퀴 저거 한바퀴 이런식으로만 딱 들어볼게요 5 0 으로 먼저 주얼리스트 넣고 팬더에 다 하겠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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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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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